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와께 푸르지지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여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3편 여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와께 부르지지니 그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빨을 꺾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여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아멘 주의 복을 내리소서. 주의 복을 내리소서.